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 사역자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조장 속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오직 그리소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소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추석 면접 잘 보내셨나요? 벌써 추석이 지나가고 10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10월달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인데 올 한 해를 또 영적으로 정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달이 10월달입니다. 저는 우리 10월달 우리 모교사역자 조장 때 함께 나눌 말씀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사명자를 찾을 때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을 때 그 사명자를 사역자로 또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좀 말씀들을 나누고자 좀 계획을 또 세워봤습니다. 가장 먼저 사명자를 우리 사역자로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의 길이 이 구원의 길과 그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유목사님도 우리 EBS 개인양육 교재를 보면 가장 먼저 우리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고 사역자로 세울 때 구원의 길을 훈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길이 날 것이 되어야지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바뀔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살렸으면 개인양육, 우리 말씀양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가 하는 그 다라빵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결국 다라빵이 확산되는 것과 다라빵이 문 닫히는 것은 말씀 사역자의 자세에 달려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두 번째 주 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요한 삼오늘의 제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이 삼오늘의 제자로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는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제자로서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먼저 10월달 한 달 동안 이런 말씀들 속에서 먼저 응답을 받고 또 그 말씀이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았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또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노마서 우리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인데 14절부터 어떤 말씀이 쭉 나오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전파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요. 아무도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의 문턱은 분명히 낮은데 구원의 문턱이 낮다는 것이 어떤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우리 주일날 대학부 예배가 마치면 또 사역자들만 따로 모여서 또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그 훈련에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와요. 훈련을 받으면 그 자리에 앉은 랩런트들은 사역자고 또 각자 집분을 맡고 있는 랩런트인데요. 제가 어느 날 앞에 뒤에 문을 다 닫고 성경책, 주보, 기도수업 다 집어넣고 A4용주의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준 다음에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았던 랩런트가 80명인데 그 80명이 세 가족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돼요. 한 10명 정도만 구원의 길을 흉내삼아서 그릴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지 쓰고 다 나갔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요. 훈련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지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 80명의 랩런트들 한 달 동안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는데 참 감사하게 그 한 달 뒤에 모든 랩런트들이 다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씨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항상 주로 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군가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물어봤을 때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 문제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이 답이 날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겠죠. 또 지구에 만약에 문제를 말한다면 72억 인구가 한 가지씩 문제만 있어도 72억 갠데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다라는 그 근본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근본 문제가 진짜 맞다면 그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근본 문제와 답이 날마다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 속에 집중하는 것에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구원의 길을 시작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길 우리 그리기인데 제가 지금 1분 우리 3분 5분 구원의 길을 칠판에게 그릴 텐데요. 한 타임씩 좀 쉬면서 그릴게요. 한 타임씩 쉬면서 그릴 텐데 우리 사회자분들이 제가 그리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면서 같이 현장에서 복음이 또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1분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1분 구원의 길인데 1분과 3분 구원의 길은 뭐 쉽다고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1분 3분 5분 길게 만날 수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1분밖에 시간이 없다는데 뭐 내가 복음에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하다가 끝나기 시작하죠. 1분 구원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에 각자 현장에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낭떠러지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소 이십니다.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소로 영접할 때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소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1분 구원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도록 살고 있었던 인간인데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낭떠러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부터 이 땅에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오 입니다. 예수 그리스오 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로 영접할 때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1분 우리 구원의 길이고 또 우리 3분 우리 구원의 길을 이 옆에다 그리면 3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오의 삼중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낭떠러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 때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신분이 3분 구원의 길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소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소라는 것은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소로 영접할 때 그리소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소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1분 3분 구원의 길이죠. 1분과 3분이 틀린 것이 뭐냐면 이 그리소의 삼중중이 나오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3분 구원의 길을 제가 선포할 때 같이 그리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떨어진을 만들어주시고 그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소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소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소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3분 구원의 길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1분과 3분 구원의 길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또 5분 구원의 길은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진데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저를 따라하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구원의 길입니다. 5분 구원의 길은 말씀으로 쓰여지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지요.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속게 된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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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왜 6절이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또 이렇게 낭떠러지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부터 태어났다 말씀하죠. 영적 문제가 시작되었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것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순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서 육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누가 보건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거죠. 이 문제가 나로부터 끝날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삼사대가 저주받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되물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해 세상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골로세서 2장 8절 말씀해 지식을 쌓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종교로도 또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직접 이 땅에 오셨거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교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갈 때 이 끝을 다면요. 만난 거잖아요. 이 끝을 다 달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노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리 속에서 그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 속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 속아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 속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 속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앙의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앙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또 참 제사장으로 노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면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서 노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이 나여 구원에 이른다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입으로 신에서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죠. 또 그러면서 요한계시로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원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필리핀에 가서 1분, 3분, 5분 구원회를 전달하고 현장에 랩노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제가 자꾸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니까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영접합니다 하고 다 들었지 하고 돌아오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사회자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 후에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요원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얻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또 히브리스 1장 14절에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청군 천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빌리뽀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에 너희는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을 때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언약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건능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속에서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육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짧게 5분 우리 구원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또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줄을 쭉 그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요원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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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영정 문제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속에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로부터 끝날 줄 알았는데 추레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삼사대가 저주받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세상 종교를 가져봅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선행을 해봅니다. 또 골롯에서 2장 8절 말씀에 지식을 또 쌓아봅니다. 그러나 종교로 선행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유언복음 1장 14절에 직접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노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어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구원자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소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소의 일은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셔서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쇄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노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해르고 입으로 신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둘기고 계십니다. 잠원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스 1장 14절 말씀에 주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빌리포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그리스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어 나아가십니다.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한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원복음 15장 7절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원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건능을 주시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 맞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을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의 영적인 의미예요. 중요한 우리 구원의 길 속에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속해서 그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이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우리 많은 랩런트들한테 이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는 것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참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줬는데 제가 받은 응답들은 신기할 정도로 이 구원의 길을 선포했던 장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그 장소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어떤 정도세상자를 놓고 썼는데 3개월 뒤에 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 전한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1년 뒤에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구원의 길을 썼던 모든 장소들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또 어떤 랩런트는 친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아 나 우울하다 같이 뭐 술 먹자 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서 그 전에 구원의 길을 이 친구를 놓고 쓰지 않았으면 같이 술 먹고 위로해 줬을 텐데 세상의 말로 위로해 줬을 텐데 구원의 길을 쓰다 보니까 술을 먹는 가운데서도 이 친구에게 나 너에게 충려할 말이 있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했는데 그 속에서 그 친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화까지 되어졌던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랩런트는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인데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 구원의 길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냐 라고 하면서 어떤 사역자에게 얘기를 했죠. 그 사역자 랩런트도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랩런트에게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축복이 있었고요. 또 어떤 랩런트는 자기 지역에 있는 무석집을 향해서 또 몰몬교를 향해서 이 구원의 길을 쓰는데요. 물론 시간표가 그 무석집이 그 몰몬교가 망할 수 있는 시간표일 수 있었는데 이 랩런트가 구원의 길을 쓰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본인만 아는 중요한 영적인 체험들이죠. 이런 많은 응답들을 랩런트들이 받게 됐는데요. 한 랩런트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복사님 다른 랩런트들은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그 랩런트에게 뭐라고 팀사역을 했냐면 이 구원의 길을 써서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확립되기를 원하신다.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배를 좀 짓고 나면 비가 좀씩 내리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흔들림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응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성의 응답받게 돼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이 구원의 길을 쓰고 또 1년 2년 이 구원의 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확립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날마다 글수가 주인되어지고 그리소가 나의 그리소가 되어지는 그 복음 속에 확립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을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 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도전이 되어지겠지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딱 되면요. 어? 이 사람이 복음 받을 것 같애라는 시간표가 되면요. 많은 사육자분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전화를 교육자한테 전화를 해요. 아, 이 사람 복음 받을 때가 됐으니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육자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품은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쓰다 보면요. 그 사람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영적인 문제를 짚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쓰다 보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됐을 때 내가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쓰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복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번 추석이 지나갔죠. 지나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내년 설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친척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구원의 길을 쓰다 보면요. 그 뭐 반년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어색하지만 내가 늘 이 친척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쓰고 있었다면 그 어색함을 없어지고요. 복음을 쉽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향한 도전이 되어지고요. 또 이 구원의 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연고지가 없는 연고지가 없는 현장 속에 새로운 문 이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중요한 영적 무기지요. 연고지가 없는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열기 위한 영적 무기가 구원의 길이란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이 구원의 길을 쓰다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연고지가 없는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대학생들하고 우리 아산 아산에 있는 캠프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한 여름이었어요. 완전 정말 더운 여름이어서 그때 한 랩런트하고 저하고 놀이터를 가게 되었어요. 어떤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가게 되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공원이었어요. 그 놀이터에 이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함께 갔던 그 랩런트하고 이 구원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선포하게 됐어요. 선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누가 나왔냐면 너시아 아이 TCK가 나온거죠. 그 TCK가 나와서 너시아 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참 하나님이 그때 지혜주신게 너시아 말을 통역할 수 있는 한 랩런트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너 너시아에 있냐 물어봤더니 참 감사하게 오늘 너시아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을 틀면서 제가 말을 하고 이 친구가 너시아 말로 통역하면서 그 TCK에게 보금을 전하게 되고 그 TCK를 통해서 그 아파트에 달합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영고지가 없는 현장 아무 영고지가 없는 현장 속에 구원의 길 속에 집중하면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영적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자를 만나면 그 사명자를 사역자로 사역자로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나 자신이 확립되고 또 전도대상자를 향한 도전을 하고 현장의 새로운 문을 열고 사명자를 사역자로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의미를 영적 의미를 알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용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의 길 현장 적용이에요. 구원의 길 현장 적용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언제 실천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고요. 또 어디를 가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가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요사육자 조장 훈련 전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쓰면서 나 자신에게 쓰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가기 전에 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를 가기 전에 직장을 가기 전에 또 누구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는 거고 만나기 전에 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가장 먼저 요일을 쓰고 장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9월 23일 저는 교회죠. 교회에서 제 이름을 쓰고 백승이라는 이름을 쓰고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상은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대상은 나 자신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이 대상이 어떤 직장 현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다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대상을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상을 쓰지 않으면 막연하게 구원의 길을 쓰면서도 막연하게 쓰게 되겠어요. 대상을 놓고 쓰면 확실하게 그 대상을 가르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일과 장소와 대상을 놓고서 1분 시간이 되는 만큼 1분과 3분과 5분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 현장 적용 속에 이렇게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쓰면서요. 다 쓰다가 정말 마무리는 뭐냐면 전도일지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있죠. 그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응답을 기록할 때요. 그 응답이 나중에 증인 문서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이 증인 문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저런 많은 포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구원의 길이 반드시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오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귀신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강한자가 이 강한자가 결박받기를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작정된 영혼이 작정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골롯에서 4장 3절 말씀에 전도할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대학렙렌트 고대 우리 현장에 13주 동안 단민족 캠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현장을 들어갔을 때요. 한 1주부터 3주까지는요. 신기할 정도로 핍박도 많았고요. 너무나도 횡한 현장 너무 춥고 신기하게 현장이 열려지지도 않으니까 추운 것도 완전히 문이 닥쳐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래도 곳곳에 흩어져서 구원의 길을 쓰게 됐죠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전도자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3주, 4주, 5주 가면서 그 현장에 정말 강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발견됐어요 고대 현장에 가면 개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은 큰 절이기 때문에 보여지는데 신기하게 저희가 가서 현장을 계속 보니까 더 개운사보다 더 끝판왕처럼 보이는 보타사가 있었거든요 그 보타사에 가니까 돌로 만들어진 석가가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 강한 자를 놓고서 결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6주, 7주부터 작정된 자 다민족 중에 작정된 자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한 9주 차부터는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 속에 그 고대 현장 속에 다민족의 시스템을 연결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쓸 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쓸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쓰기를 원하신다 또 구원의 길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이란 것은 간절한 마음도 되는데 어떤 간절한 마음이냐면 이 복음 아니면 그 사람 멸망받구나 이 복음 아니면 그 사람 완전히 망하는구나 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쓰기를 원하시고요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쓰기 원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키브리에서 우리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구원의 길을 쓰면서 내 옆에 그 사람이 앉아서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쓸 때 어떤 숙제를 하듯이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 길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게 되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진실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발걸음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므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